첫 번째 사건부터 참 화가 나고 충격적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9일 밤 11시 10분쯤에 대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친구를 그 같은 모텔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SNS로 생중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당시 생중계방에는 30명 정도가 접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그 모텔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모텔 관계자에 따르면 그 방에다가 막걸리며 컵라면이며 늘어났고 또 냉장고에도 막걸리 3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겠지만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경찰한테도 함부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모텔에 가서 저짓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는 블러를 치긴 했는데 이게 스틸샷이거든요. 저는 봤어요. 어쩔 수 없죠. 방송을 준비하느라 봤는데 딱 봐도 중학생이에요.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 전에 저 모텔 사장님이 도대체 저 딱 봐도 어리게 생긴 애들을 어떻게 모텔에 저렇게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좀 따지고 싶고 일단 생중계만 했으면 그걸로 저희가 사건만 해서 다루지 않았겠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학생 두 명이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SNS로 동영상 생중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한테 옷을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만들거나 또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을 하도록 성적 행동을 또 강요하기도 하고 안 했을 때는 욕설하고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한 30여 명이 말씀처럼 생방송을 봤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친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동급생이라고 할게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장난인데요? 라고 했다는 거겠죠? 친구 동급생 동급생 동급생이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장난으로 생각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일 수가 절대 없죠.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장면 내에서 그 학생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안 괴롭겠습니까? 막고 있으면서 지금 성적으로 수치심을 겪고 있는데 저 상황이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를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입니까? 이후에 경찰의 어떤 후속 조치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모텔에 출동을 했는데요.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 장난이었다. 이런 진술만 받고 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아있던 영상 등을 통해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을 확보하고 나서야 뒤늦게 1차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찰에서 인지한 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 출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텔에서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숙박은 가능합니다. 성인이 있다든지 부모 동의하에 가능을 하는데 혼숙은 안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신고받고 봤더니 학생들을 분리수사해서 물어봤어야 된 것 같은데 아마 분리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장난이라고 하고 문제없다고 하니까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집으로 귀가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거는 신고를 받고 갔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건데 일일이 분리수사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때에는 정확한 동영상도 없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귀가 조치를 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 앞에서 이 피해자 애가 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저 실은 제가 제 본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시켜서 이걸 따져봤어야죠. 그런데 이 피해를 준 게 이 피해 학생에게 이런 정말 수치심과 이런 걸 준 게 아까 막 벗기고 했던 개들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30여 명이 생중계를 했었고 실시간으로 이걸로 봤던 네티즌들이 또 다른 피해를 줬습니다.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할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쳐다봐요! 라고 하면서 복창! 이러면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실직한 채팅을 통해서 더 수치심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저 사진 원본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어떻게 되어있냐면 애들이 실시간 채팅 막 올리는 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저걸 보면서 쟤는 지금 막 동급생들한테 거의 협박을 당해야지 옷 벗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저 상황 자체가 크게 직접적으로 모텔에서 동급생을 괴롭혔던 지금 나오네요 저거 그 학생들이 있고 또 이걸 보면서 한 30명은 거기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보는 사실상의 공범인 학생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선량한 학생들도 저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공포심을 주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저기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 가해 학생이 평소에도 SNS로 생중기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또 피해 학생은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거든요 그러면 주변 학생들이 볼 때는 저렇게 막 가혹행위를 하고 저렇게 생중기까지 하고 또 몇몇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렇게 조리돌림하듯이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진짜 힘이 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나쁜 짓을 하는 걸 제재받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 이 더 많은 학생들은 세상이 불안해졌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주변 친구들 주장에 따르면 입건된 그날 당일에도 저짓을 또 하고 놀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입건을 합니다 이 중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을 하는데 입건하게 되면 범죄사하면 보통 반성을 한다든지 자숙한다든지 보통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생들이 오히려 생중기했다고 하면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고 자숙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지는 몰라도 참 문제가 많은 학생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럼 쟤네들은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가요? 일단은 음란한 어떤 영상을 유포를 하고 틀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만법상에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부 범죄는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옷을 벗기거나 이런 성착취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까지 된다면 형이 좀 크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란물 유포죄인데 그거는 징역 1년 밑으로 아니면 천만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촉법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성착취물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중학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기 청소년 교육, 청소년 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저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우리 양 변호사님은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을 좀 뭐 좀 좋게 좋게 이렇게 좀 잘 인도하자 그래도 좀 온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해하시면 온정이 아니라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면서 형량만 처벌만 강하게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네들한테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얘네들 반성문 받고 이러면 또 그냥 그거 감안해서 요즘 OTT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혜교 씨 나오는 그거잖아요 학폭 피해자의 어떤 복수를 그리는 그런 저는 그냥 하나만 한 이런 반성문 받지 말고 진짜 법원이 쟤네들한테 그 드라마 보고 저는 이제 그...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속에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복수가 이뤄지기도 힘들지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머지 가해 학생들이 뭐 사회적으로는 겉도습이라도 출세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런 그런 삶을 살 거라고도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저는 특히 이제 학부모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특히 미성년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부모들이 너무 위험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대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건 제도적으로도 현재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 이 정신적 손해 어마어마하게 먹여서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기둥불이 흔들릴 정도로 같이 해줘야 부모님도 정신 차려요 지금 그런 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이 사건의 어떤 후속 진행 상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